자 여기가 바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금도 방송이 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좀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왜 네이버로 많이 오시냐면 일단 카테고리들이 분류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패션부터 뷰티 푸드 라이프 카테고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이버로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이 초록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면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편이고 이 초록창 같은 경우는 등급도 새싹 등급이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초보자 분들이 많이 처음에 뛰어드시는 곳이 바로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예요 그래서 좀 많이 열려 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여기 지금 시청자 수가 떠요 근데 지금 3만 명이 있고 5천 명이 있고 2천 명이 있고 이분들이 과연 방송을 다 보고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TV 홈쇼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예능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TV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물건이 보인다 그럼 잠깐 채널을 멈추겠죠 그리고 보고 있다가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네 아니면 상품의 변론에 넘어가시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물건을 바로 구매를 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이 채널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채널로 넘어가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들이 1시간 방송을 한다고 해서 1시간 내내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찍혀있는 이 3만 명이라는 시청자 수는요 클릭해서 들어온 수 고객들이 유입된 숫자예요 그래서 보고 어머나 내 방송은 지금 200명밖에 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만 명이나 보고 있네?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3만 명이 클릭을 해서 유입은 됐지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시청자 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한 1만 명당 5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시간대에 같이 보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메인의 탑10에 걸려있는 이 쇼핑 라이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 수에 따라서 순위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메인의 탑10에 걸리려면 당연히 순위가 시청자 수가 많아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브 예고가 되어 있는데 미리 라이브를 하기 전에 예고를 띄우실 수가 있어요 며칠에 몇 시에 방송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띄워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이버 측에다가 광고 비용을 지불하셔야 이 메인 화면에 좀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는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메인에 뜨지 않더라도 내 상품군을 꾸준하게 방송을 해서 노출을 시키신다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리고 라이브 구매 순위별로 탑10이 나와 있고요 보통 이런 탑10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르기가 힘든 게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들 잘 알려진 제품들이 많이 구매가 이뤄져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아래쪽에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카테고리를 설정을 잘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 지금 뷰티를 보시면 200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지만 제일 앞쪽에 나와 있고요 2순위가 700명이에요 시청자 수로 따시면 700명이 더 많은데 왜 여기는 첫 번째로 나와 있을까요? 이거는 네이버만의 비밀입니다 로직이 항상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초반에 라이브 커머스가 생겨나고 네이버에서 시작을 했을 때는 이 로직을 10번 방송을 하면 11번째 방송을 할 때는 상단에 좀 탑10으로 띄워주거나 이런 로직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방송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서 1순위로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든 방송이 가능하니까 꾸준하게 좀 해보시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